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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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와이셔스에 돈 있는데 500원 맨나봐 500원 맨나봐 아닌데 세척 잠깐만 돼요? 고모 돼요? 안 돼 저기요 죄송해요 돈을 넣었는데 위에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잘 모르고 밑에 걸 또 눌렀는데 근데 돈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확인 한번 해 어? 동전은 저희가 500원 투입하셨네 저희가 기본 1,000원을 투입하셔야 돼요 돈 잡아봐 1,000원을 투입하셔야 돼요 돈 잡아봐 대척 버튼으로 아 됐어요? 네 오케이 오케이 작동 좀 해봐 아이고 괜찮아? 응 앞에 닦았어? 응 응 응 됐어? 네 작동, 작동 중지 중지 네? 아주 큰일 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처음 해봤는데 딱 해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 같고 처음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장난 아니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경험을 했다 고마워 고맙다 아침 고맙다 제 Tigre 감사합니다.